말조심합시다 우리가 다 찍혀? 다섯째 체형은 안나오는데요? 이쪽으로 오셔봐요 이쪽 앞으로 좀더 콕콕이 나왔네 재금씨 일어나서 손 한번 흔들어봐요 그 손이 당신 손이에요? 아니 제 손 차가 막히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롯데마트네 롯데마트에서 어떻게 들어가라는거죠? 저기서 자회자를 하라는거죠? 네 자회자가 충만타워 저거 앞에 충만타워 이거 아빠 169 죽음때보다 우리 차가 더 커요 그럼 우리가 더 크지 이거 왜이래? 나 5600cc 거든 저건 작가는거 거든 3톤짜리 되게 비싼거 아니에요? 새차로는 못사요? 1억 8천만원 새차가? 네 1억 8천 1억 8천 1억 5천 요정도 하는가 보더라고 1억 6 7천만원씩 그냥 중고차로 놈들 놈들 디젤 타다가 버린거 그냥 싸게 주고 샀어요 아 그래 싸게 주고 비싼거지 1억 8천 야 Little 8천 주고 살라면 아파트 사지 차 사겠어요 모woo 2억 8천 3억 6천 1억 6천 이상만 없죠 뭐 아 이상 있어도 괜찮아요? 고쳐서 타면되죠 뭐 새차도 고장나는 판인데 무슨 좋아 별차도 탔다면서 셔넨 방구 에쿠스 17년 탔잖아요? 맘이 탔네요 차가 많이 막히네요 아 저희 언니랑 조카들 네 저희 지금 롱대마트에서 코너 돌고 있어요 네 거기에 자리 있나요 주차? 큰 거 큰 거 네 거기다 왔어요 어 반대쪽에 이쪽에 세워둬을 통해서 어 그럼 여기 있다 네 바로 가요 어 보고 네 알았어요 형님한테 빨리 전화하라니까요 형님한테 빨리 전화해야 돼요 지하주차장 들어가라고 여기 어딘데? 조금 더 가나? 여기 다 안쪽이에요 200m? 네 200m 직진해야죠 내가 비상등 키면 우회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넣으라 그래요 내가 비상등 키면 우회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넣으라 그래요 여긴데 네 이제 도착했어요 형님 전화 안 받아요? 어 우리 우측 다 도착했건데 여기서 우회전하면 우회전하면 지하주차장 있어요 형님 거기로 주차하세요 형님 거기로 주차하세요 네 네 저희 뒤에 따라오셨죠 네 우측 골목 있죠 여기여기여기 바로 앞이에요 여기쪽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오면 지하주차장인 거예요 우린 이 차 커서 못 들어가요 우린 이 차 커서 못 들어가요 1층 공장 1층 2층 네 공장 네 여보세요 네네 네 형님 건너편에 그냥 아무데나 대면 돼요 그래 네 여기다 대버리지 뭐 건너편이라 그랬잖아 여기다 대버리지 뭐 여기다 대버리지 뭐 건너편이라 그랬잖아 건너편이라 그랬잖아 건너편에 대 좀 건너편에 대 좀 건너편에 대 좀 작은거지 우선 어머님이 너무 멀리 걸어가면 힘드시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예 제가 내려서 문 열어드릴게요 네 일단 한번 한 번 한번 한 번 넓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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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앓 Jadi 너 이따 저 잡으세요 여기 두거리 계셔야 돼요 여기 앞에 앞에 여기다 괜찮은데? 네 이만 문 어떻게 열어?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밖에 나가서 열어드릴게요 문 있잖아 Neptune 18 천천히 님면 주인공 이모 몇 센치 남았는가 봐줘 응 더 가? 응 이대로 반드시 가면 돼? 네 살짝살짝 앞차하고 거리 괜찮아요 차요 살짝만 살짝만 이쪽으로 몇 센치? 와요 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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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얼마나 몇 센치 남았어? 한 20센치요 아까 여기 창문이요 저기 여덟 가 자 Broken 가 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